세상에 멋있는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멋있고 힙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뜨겁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치졸한 수법은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추는지 보여줄게 라는 자신감과 승부욕을 기저에 깔고 있지만 존중을 잊지 않습니다.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인기는 단순히 춤을 잘 춰서 혹은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이라서가 아닙니다. 일반인은 알지 못했던 댄스 장르와 배틀, 그 세계에서 이미 톱을 찍은 댄서들의 능력, 개성있고 주체적인 댄서들의 관계성과 쌓아가는 서사가 진정한 프로들의 세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력을 갖춘 독보적 캐릭터들이 싸우라고 깔아준 반에 뛰어들어 힙하게 싸웁니다. 겸손은 없지만 오만하지도 않죠. 스승과 제자의 싸움, 1인자와 2인자의 매트를, 의가 상했던 댄서들의 대결은 짜릿하고 뭉클했습니다.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라고 외친 홀리백 리더 허니제이의 말처럼 이게 바로 언니들의 싸움이죠. 본인의 영역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댄서들의 대결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인지 투표 조작의 운명을 쓴 엔넷이 만든 서바이벌임에도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 열렬한 반응이죠. 이런 스우파의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제작진인데요. 여성 댄서 배틀을 기획했기 때문에 대중이 스우파를 알고 댄서들을 알게 된 곡은 큽니다. 하지만 댄서들의 능력에 비례하지 못하는 편집 기술과 댄스판에 대한 이해 부족은 뜨거워진 가슴을 쉽게 만들죠. 애초에 스우파는 댄서들의 대중화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 역시 아직 조면받지 못한 댄서들을 보여주자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PD님이 해주실 것 같았다고 밝힌 바 있죠. 시대는 변했고 서바이벌을 대하는 대중의 시선도 달라졌건만 엔넷은 여전히 악마의 편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초기엔 각자의 역량과 배틀의 묘미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미션이 시작되자 무대의 완성도를 위한 의견 조율을 갈등으로 변질시키고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저격 발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탈락자 지목 제도를 넣어 춤을 즐기게끔 하지 못하고 실력보다 전략으로 진행되게 판을 깔았죠. 수십 명의 댄서들로 치러진 메가 크루 미션의 편집도 진부했습니다. 곡 선정 이유나 안무와 대응을 짜는 과정, 퍼포먼스의 의미 등은 생략하고 크루 간의 갈등과 견제만 비췄죠. 완성된 결과에 대한 리액션을 짤받고 저재들의 점수에 초조해하고 탈락에 두려워 우는 모습만을 강조하는 굴력적인 편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성의 없는 편집도 문제였습니다. 수후파 이래부터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지만 이를 설명하는 자막도 쓰지 않았고 배틀 용어의 실수가 이어져 피드백을 받고 나서야 수정됐습니다. 허재성과 시청률이 높아지면 편집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법도 한데 홀리뱅 멤버의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이름 확인이라는 자막을 띄어 빈축을 샀습니다. 또한 홀리뱅의 최종 점수가 281점이었음에도 282점으로 쓰거나 화면 가운데 점수표 자막을 내보내 지적을 받았죠. 백댄서로 무대 뒤에 서는 게 아니라 댄서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 무대는 아름답고 매혹적입니다. 빛나는 댄서들을 가리는 건 엠넷인데요. 서로를 뭉개고 깎아내리는 편집점은 댄스 자체보다는 분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댄서를 알린다는 명분으로 댄서들을 조회수와 화제성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느낌입니다.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이 댄서들을 담기엔 제작진의 그릇이 작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멋진 크루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편집해야 했는지 묻고 싶네요.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